법정 공방을 예고하며 여전히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선우은숙과 유영재인데요. 그런 와중에 선우은숙은 보정 출연하고 있는 소프리쇼 동치미에서 자신의 신경을 간접적으로 한 번 더 전했습니다. 동치미에서는 당신 왜 나는 찬밥 취급해 라는 뜨거운 주제로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갔는데요. 오프닝에서 최은경이 주제를 소개하자 박수홍은 여기 찬밥들 나온 거냐라고 농담으로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최은경도 식은 밥 찬밥 다 모였다고 말문을 열었는데 김현욱은 저는 찬밥 아니다라고 한겨냈는데요. 그러나 선우은숙은 저는 찬밥이었나 봐요라고 자책하며 손을 들었고 박수홍은 찬밥 하나 인정이라는 말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웃음이 만연했지만 사실 선우은숙의 속은 말이 아닐 텐데요. 상대의 부적절한 행동에 스트레스를 받아 힘들어할 당사자는 선우은숙인데 오히려 유영재가 우울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앞서 전해졌습니다. 지난 26일 유영재의 측근은 매체의 친동생이 전날 유영재의 집에 방문했다가 심각한 상황을 감지해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고 극도의 우울감으로 위험 수준이라는 진단을 받아 곧장 입원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유영재가 번개탄과 같은 단어를 노트북에서 검색한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쳐 충격을 안겼는데요. 유영재의 측근은 해당 매체의 조금 전 동생과 직접 통화했는데 이른 아침 원무수속을 마치고 입원한 것으로 들었다. 유영재 씨는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며 크게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당장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빠진 것 같다라고 전했는데요. 또한 유영재는 이혼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며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 그 과정에 할 말은 많았지만 맞대응하면 서로에게 상처만 깊어진다는 생각에 꾹꾹 눌러 참고 말을 아낀 것으로 한다. 그런데 혐의로 고소하자 너무 억울하다며 이틀째 시금을 전폐하고 말문도 닫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유영재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결혼과 이혼 과정에서 부부만 알 수 있는 미묘한 내용까지 소상하게 밝히고 모든 상황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선우은숙 측은 우울증 호소에 황당함을 드러냈는데요. 선우은숙 측 변호인은 유영재의 입원과 무관하게 법적 절차는 차질 없이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입원이 소송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묻자 일단은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는 수사가 조금 지연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그는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건 얼른 건강이 회복되시길 바라고 건강이 회복되셔서 신속하게 수사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며 본인도 굉장히 억울하시다는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많이 표현을 하셨으니 신속한 수사를 통해 본인도 억울함을 해소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얼른 건강 회복하시고 본인이 만약에 오해가 있으시다면 수사를 통해 푸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우은숙 씨 본인도 그렇고 친언니 분도 현재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최대한 협조해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니 유영재 씨도 억울함을 해소하시기 위해 좀 신속한 수사를 받으시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선우은숙의 말대로 억울한 것이 있다면 직접 털어놓으며 해명을 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유영재는 그보다 회피를 택한 듯한데요. 방송에서는 자신을 자책하는 듯 부자연스러운 미소와 함께 입을 연 선우은숙이지만 사실 선우은숙과 피해자인 언니 역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방송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달리 선우은숙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가 됐고 공황장애가 와서 식사조차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선우은숙은 몸과 마음이 철저하게 붕괴된 상황이며 공황장애 약을 입에 달고 살고 있을 정도라고 전해졌습니다. 특히 피해자인 친언니의 상태가 훨씬 더 심각하다고 전해졌는데요. 선우은숙의 언니도 정신과를 다니며 약을 먹고 있으며 굉장히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년의 나이에 제부한테 몹쓸 짓을 당했다는 수치심과 피폐해진 정신상황 등으로 인해 선우은숙보다 증상이 더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유영재의 범죄 논란 관련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충격적이고 심각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선우은숙이 이를 항구하고 있고 세세한 내용들이 있지만 이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하죠. 그 배경에 대해서는 현재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둘의 만남은 이미 불행에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진흙탕 싸움이 결국은 법정 분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선우은숙은 유영재가 재혼이 아닌 사몬이었다고 주장했으며 법적 대리인을 통해 심지어 친언니 의혹까지 폭로했는데요. 유영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선우은숙 측의 주장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유영재는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도 같은 프레임을 유영재에게 씌웠다. 내가 이대로 생을 마감한다면 더러운 범죄가 사실로 끝날 것이다.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론, 양다리, 환승연의 의혹에 대해서는 저는 두 번의 이혼 후의 긴 시간 동안 이성을 만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동거한 사실이나 사실론이나 양다리 등은 근거 없는 이야기다. 선우은숙과 결혼하면서 저는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 제가 만났던 이성과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고 만남을 깨끗하게 정리한 뒤 선우은숙과 결혼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유영재의 입장문에 선우은숙 측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선우은숙은 유영재의 이야기에 괴변이라고 반박했는데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해당 녹취록이 얼마나 증거능력을 인정받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혼인 취소 소송의 경우 혼인 상태가 아닌 이미 이혼한 상태라는 점이 쟁점이 될 전망인데요. 선우은숙 변호인은 선우은숙 씨가 이혼 조정 과정에서 유영재 씨가 거듭 사과하면서 마음이 누그러졌다가 친언니가 절대 안 된다며 피해를 밝혀 혼절했다. 이후 5kg이나 몸무게가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선우은숙 씨가 이혼했는데도 혼인 취소 소송을 낸 것은 유영재가 내 남편이었다는 기록이 남는 것조차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는데요. 다만 이혼의 경우 혼인 이후 사유로 이루어진다면 혼인 취소의 경우 혼인 이전의 사유로 이루어지기에 선우은숙 친언니의 강제 피해가 근거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선우은숙과 유영재와 더불어 여러 연예인들의 이혼 소식이 연달아 전해지며 함께 폭모되는 충격적인 사실들이 대중들을 피곤하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굳이 알 필요도 없고 궁금해하지도 않은 연예인들의 이혼, 재혼, 삼혼의 진흙탕 싸움이 주요 뉴스를 통해 계속 떨어집니다. 우연찮게 그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관심을 갖게 되고 알면 알수록 불쾌해지고 정서는 더욱 황폐화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죠. 연예인들은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척도이자 대리만족의 거울이 되는 영향력 높은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TV 화면이나 언론에 통해 보이는 모습 이면에 사생활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혼과 재혼, 삼혼이 자랑도 아닌데 화제성 기사로 다뤄지고 이후 파탄 기사는 더 불티나게 소비되는데요. 사실 일반인들도 재혼 이상인 경우 초혼 때보다 더한 갈등과 괴로움을 겪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하물려 연예인들이 재혼, 삼혼을 하는 경우 파탄 날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이런 불의 사생활 분탕질에 전 국민의 귀를 쫑긋해야 하나라는 의문도 드는 게 사실인데요. 연예 관련 뉴스를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언론도 남의 불행을 즐기듯 소비하는 국민도 어느 정도 자성하면서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사실 이 뉴스가 전해지기 전 유영재가 누군인지도 몰랐던 이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연예인들의 결혼과 이혼 등은 어느 정도 화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의 지저분한 통로전은 언론도 자극적 보도를 자제할 필요가 있고 연예인들의 불행을 즐기듯 소비하는 행태는 사회 전반적인 건전한 결혼 풍토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선우은숙 측의 주장대로 유영재가 벌인 일들이 사실이라면 그의 합당한 죄값은 제대로 치러야 할 것입니다. 맞지 않은 상대와 꼭꼭 참아가며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이혼을 결심하는 것도 모두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상대방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짓만큼은 하지 않길 바라며 현재 펼쳐지고 있는 갈등 상황들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